안녕하세요. 워너원입니다. 이렇게 저희가 부메랑으로 쇼챔피언 챔피언송을 받게 됐는데 저희 워너원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고 좀 더 발전하는 모습, 나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 워너블 여러분들에게 침착시키지 않고 좋은 무대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상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. 그리고 워너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